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언제도 보셨다고요? 네네, 저 거의 다 봤어요. 진짜요? 우리 자기님이시네. 우리 자기님이시네. 다 봤어요. 자기님이랑 호칭이 돼서 알고 계시죠? 아유, 자기님, 자기님 뭐.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 저희가 또 저희 자기님인 거라고. 이걸 확인하는 테스트가 좋죠. 저희가 상금이 얼마죠? 100만 원. 한 번 더 유키즈하면? 200만 원. 이분의 별명이 뭐죠? 우리 안에서? 큰 자기. 여기 우리. 자기 자기? 아유, 잠깐만. 일단 자기님 목걸이를 좀 드려야겠네. 우리 자기님이 이렇게. 이야. 무조건 걸어드려야 돼. 자, 우리 이거 준비해서 우리 자기님 축하드립니다. 목걸이가 원래 없었지 않아요? 아니, 이거 이제 우리 자기님 드리려고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방송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네, 뭐 있어요? 그 큰 자기님이 아기자기님을 말을 못하게 하셔서. 아기자기님 되게 재밌는데. 아, 알죠? 근데 그 말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재밌긴 한데. 그럼 어떤 걸 살릴까요? 말을 좀 더 하게 할까요? 아니면 좀 못하게 하는 걸 살려서 좀 재미를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재밌어서 말 막히는 거 보면 좀 안쓰러운데. 또 그게 재밌어서. 아... 안쓰럽지만 웃는 나의 모습이 보면. 아,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 그대로 갈게요. 자, 근데 쉬. 아니, 혹시 내가 찾고 싶은, 잃어버린 것 중에? 잃어버렸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물건 말씀하시죠. 물건도 좋고. 어, 사람도 좋고. 뭔가 하나에 좀 미칠 수 있는 열정 같은 거? 아, 잃어버리셨구나. 잃어버리셨구나. 그럼 찾아주게요. 찾아주세요. 흥신소예요? 찾아주세요.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너 예전에 갖고 올 때 그 열정 어디 갔어?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기에. 왜 말 막았어요. 아닌 건 아니라. 자기는 왜 말을 막... 왜 자기는 말을 막았어요. 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적 있으면 하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네, 미안합니다. 아, 근데 왜 열정을.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